안녕하세요. AV홀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나 TV로 영화 감상이나 게임을 즐길 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클립시 KD400 스피커에 대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D400의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프리미엄급 스피커 브랜드 클립시라는 인지도와 클립시의 품격에 걸맞는 완성도는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두번째, 사용된 유닛 역시 클립시 상위 레퍼런스 라인업과 동일한 IMG 콘을 사용해 빠른 반응성과 높은 음질로 재생하여 스피커의 성능은 크기에 비하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세번째, 블루투스 기능 및 디지털 광인력 단자가 있어 영화를 시청하거나 게임 및 음악 감상 시에 크지 않은 공간에서 정말 좋은 스피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번째, 더 깊고 더 넓은 저역을 감상하고 싶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서브우퍼 연결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리모컨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KD400의 아쉬운 점으로는 첫번째, 보급형 기종으로 클립시의 전통 방식인 폰 타입의 스피커가 아니라는 점과 두번째, 후면 스피커 터미널이 바나나 플러그가 채용되었음에도 구성품으로 저품질 케이블이 제공되는 아쉬움.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바닥면의 스피커 진동 방지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D400의 장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좀 더 자세한 KD400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KD400은 음악을 감상할 때 별도의 앰프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별도의 앰프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품으로 앰프 및 스피커를 구성을 한다면 최소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여 되나 KD400은 30만원대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좀 더 저렴한 금액대의 컴퓨터용 스피커도 있습니다만 KD400은 미국의 전통적인 하이파이 스피커 브랜드로서 멀티미디어 제품부터 최상위 하이엔드 스피커까지 생산하는 클립시에서 타사와 차별화될 만큼 높은 완성도와 그에 따른 뛰어난 음질과 성능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D400의 외관을 살펴보면 어떠한 공간에도 어울리는 상당히 작고 컴팩트한 크기의 북셀프 타입 스피커로 높이 27, 너비 15.2, 깊이 17.4cm고 무게는 4.8kg입니다. 스피커 전면을 보면 클립시 레퍼런스 시리즈에 사용되는 트위터와 미드워퍼를 탑재한 2way 북셀프 스피커로 1인치 소프트 돔 트위터와 클립시를 상징하는 황동색의 4인치 IMG 콘을 사용한 미드우퍼 유닛은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 전면에 이어 KD400의 후면을 보면 다양한 단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TV나 PC 등의 부족한 음질을 KD400과 연결하여 극대화할 수 있게 DAC 기능을 내장한 광옵티컬 입력 단자와 아날로그 출력의 턴테이블 등과 연결할 수 있는 ICA 입력 단자 그리고 추가로 소형 스피커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브우퍼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노브와 그 오른쪽 옆에는 ASC 사용되는 USB 서비스 포트로 이동식 USB를 직접 연결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전원 버튼과 그 옆에는 전원 단자 그리고 제일 아래 하단에는 바나나 단자도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 터미널이 있습니다. 덕트가 후면에 있어 스피커를 놓을 때에 벽면에서 30cm 정도 공간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D400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리모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리모트 컨트롤로 TV나 서브우퍼를 연결할 때에 티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 스피커의 전면 LED 온 오프 버튼, 억스 옵티컬 블루투스 인풋 버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볼륨 업, 뮤트, 다운 버튼, 서브우퍼 레벨 조절 버튼, 서브우퍼 레벨 리셋 버튼, 서브우퍼 모드 버튼, 라우드 버튼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서브우퍼 모드 버튼이라고 말씀드린 버튼이 Enable Disable 100Hz 하이패스 필터 버튼으로 저역대를 보강하기 위해 서브우퍼를 연결했을 때 활성화 버튼입니다. 스피커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클립시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스피커로 고작 4인치 우퍼 유닛과 작은 크기의 사이즈에서 얼마나 잘 울려줄까 싶었는데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음량간도 풍성하고 스펙 대비 제법 도툼한 음이 나옵니다. 제품 스펙상 출력은 48W로 채널당 24W의 출력을 지원하지만 실제로 청음 테스팅을 했을 때 소스 기기에 따라 음질 및 음량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그 중 RCA 입력 단자에 CD 플레이어를 연결하여 감상했었을 때 가장 뛰어난 음질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PC와 연결하여 사용하실 때에는 책상 양쪽 끝에 놓고 사용하시면 더욱 명료하고 넓은 스테이지로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블루투스 및 TV 연결하여 감상을 하였을 때는 뛰어난 정의감에 센터 목소리가 완벽할 정도로 중심이 잘 잡혀있고 깊이감이 과하지 않고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음악 장르에 따라 과한 저음이 발생해 스피커가 떨리는 현상이 있을 때에는 베이스 조절 버튼으로 저역대를 취향에 맞게 조절하여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굉장히 깔끔한 소리 표현 또한 인상적으로 동급 4인치 스피커들과 비교하였을 때 단연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웅장하고 스테이지감 있게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하시려고 할 때에는 서브 우퍼를 추가하여 2.1 채널을 구성을 하신다면 최소한의 투자로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브 우퍼를 추가로 연결하지 않을 때에는 3에서 3미터 정도의 크지 않은 공간에서 영화, TV 시청, 게임 등을 할 때에 정말 좋은 스피커로 박력 있는 저역과 전체적인 음역대의 밸런싱 또한 훌륭하고 디자인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외관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30만원대에서의 액티브 스피커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고 다른 다양한 금액대의 많은 액티브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도 충분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간편하게 넓지 않은 공간에서 음악 및 영화, 게임 등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클립식 KD400은 저희 AV홀릭에 전시되어 있어 언제든 편하게 방문하여 청음하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AV홀릭이었습니다.